이전 16분음표에 대한 이해와 16분음표의 당김음까지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만이 더 고급 리듬인 마지막 7번째, 8번째 리듬까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방금 8가지의 16분음표를 이해를 하셨다라면 3권에 수록된 16분음표 곡들은 다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섹스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6분음표의 당김음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당김음은 당김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리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고 고급진 리듬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텐데요. 레벨북 3권 22페이지에 수록되어진 리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나오는 리듬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궁짝 혹은 쿠궁짝, 궁짝, 구궁 혹은 가장 간단하게 반으로 나눌 수 있거나 당김음이 나오더라도 두 가지의 리듬으로 분할됐던 리듬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구궁짝, 그러니까 원, 이, 아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이 리듬이 반박이 되고 나머지는 16분음표들로 이루어진 16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로 이루어진 당김음 패턴인데요. 16분음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구궁하고 두 번째 따라오는 리듬이 8분음표가 되면서 첫 번째 박자보다는 두 번째 박자에 조금 더 싱코페이션,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박자가 표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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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구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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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짝 이렇게 리듬을 먼저 읽어보신 뒤 연습 13번 패턴을 읽어보면요. 구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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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짝 이런 식으로 리듬을 읽어주시면서 음정의 변화를 이해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이요. 구궁, 구궁 두 번째 따라오는 이 궁에 대한 박자가 조금 더 강한 박자가 와야 하니까요. 아래 발음 기호를 보시게 된다면 두, 다, 뜨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제가 텅잉 발음, 아티큘레이션 발음 기호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요. 두, 다, 뜨, 두, 다, 뜨, 두, 다, 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은 그냥 보기에는 16분음표가 연속으로 3개 혹은 하나로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리듬과 마지막 리듬이 16분음표, 가운데 리듬이 8분음표라는 걸 꼭 기억해서 리듬을 애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 13번을 연습하실 때는 이 박자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리듬에 대한 텅잉 발음을 인지하신 후에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스케일로 많이 적용을 해보신 다음에요. 연주곡에 들어가시면 좋은데요. 연습 13번, 일곱 번째 16분음표의 패턴을 적용하기 좋은 곡으로는 28, 29페이지에 수록되어진 사랑으로라는 곡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라는 곡은 1절, 2절 주 멜로디에는 16분음표의 단기름음이 따로 표현되지 않고요. 후렴구, 마지막 후렴구에 아, 라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29페이지 51마디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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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다 두두, 이런 식으로 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16분음표에 대한 리듬이 여러 가지가 섞여져 나오는데요. 이때 저희가 배웠던 16분음표 리듬, 여러 가지 리듬을 적용하셔서 미리 연습을 하신 다음에 노래에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52마디에 나오는 궁짝궁짝 이 리듬, 그죠?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궁짝궁짝궁짝궁, 구궁짝궁, 짝궁, 짝궁 이런 식으로 먼저 리듬 읽기를 하신 다음에요. 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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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다 두두, 이런 식으로 텅잉 발음을 말하듯 표현해 보신 후 색소폰으로 연주해 보시길 권한 드립니다. 13번 패턴에 당김음이 더 추가가 되어 연습 14번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덟 번째 16분음표의 리듬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 패턴으로는 이전 7번째 패턴에 마지막 음표가 당김음이 되어서 마지막 음표까지 더 강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인데요. 연속으로 나오는 당김음에 주의하셔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게 되면요. 구궁짝 이런 리듬이 되는데요. 구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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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짝 이렇게 원, 이, 두 번째에 악센트가 들어오고 앤나 마지막에 16분음표의 리듬에도 악센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연속적으로 악센트가 들어가게 되니까 조금 더 표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조금 더 텅잉의 기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연속으로 당김음 패턴으로 인해서 강한 텅잉을 표현해 주셔야 하니까요. 조금 더 텅잉 표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죠. 이 리듬은 구궁짝, 구궁짝, 구궁짝 이렇게 읽는데요. 이 리듬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 판소리에 추임새같이 얼쑤, 저절쑤 이런 리듬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14번 같은 패턴의 리듬이 나오게 되면요. 무조건 궁짝, 구궁짝 이렇게 읽으려고 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연습 14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절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고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방금 연속으로 악센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래 텅잉 기호가 적혀져 있죠.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발음을 적혀져 있는 대로 읽어보면 두, 따, 뚜 이런 식으로 두 개 연속으로 악센트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따,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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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텅잉 연습을 해주시고 노래 연습에 적용을 들어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전 16분음표에 대한 이해와 16분음표의 당김음까지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만이 더 고급 리듬인 마지막 7번째, 8번째 리듬까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방금 8가지의 16분음표를 이해를 하셨다라면 3권에 수록된 16분음표 곡들은 다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연습 14번 예시곡을 추천드리는 곡으로는요. 33페이지의 무시로라는 곡인데요. 첫 번째 바로 나오는 마디와 같이 두, 따, 뚜, 이미, 와 이 리듬에 두, 따, 뚜 라고 텅잉을 넣어주게 되시면서 이미, 와, 세 가지 리듬을 다 살려주면서 강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트로트에 밀어주기, 당겨주기와 같은 리듬, 페이크에 적용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가장 기초가 되는 16분음표 연습을 많이 하신 후 당김음, 그리고 마지막 고급 당김음까지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시로의 마지막 8번째 16분음표 패턴이 나오는 부분은요. 이미, 와, 여기 바로 첫 번째 부분가요? 17마디부터 20마디까지의 음표들은 굉장히 어려운 리듬에 속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 리듬에서 어요는 여기에서 두, 따, 뚜 이 리듬이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쿵, 짜, 자, 여기 뒤에 리듬도 16분음표가 계속 당김음이 되어서 나오니까요. 조금 더 천천히 플레이 하시면서 연습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어떠신가요? 16분음표 패턴을 조금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시곡과 8가지의 연습 패턴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16분음표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스케일 리듬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